왜 그래, 슬비? 수빵이가 날 안 좋아해요. 뭐야? 고명성이가 감히 슬비님을요? 아이고, 뭔 소리야, 제보가. 수빵이가 날 안 좋아해요. 내가 우리 은정이 생각하면 슬비를 우리 집에 들이면 안 되는데. 이렇게 또 매상을 팍팍 올려주니까 거부할 수가 없네. 은정아, 치킨 좀 빨리 가져와. 아무리 생각해도 명성이가 슬비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.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고백했는데 저였어요. 이 방법이면 남자들 99.9%는 찍으면 찍는다면 다 넘어가. 첫 번째, 눈꺼풀에 세 번을 남자를 바라면서 깜빡이는 거야. 하나, 둘, 셋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그리고 이 아래 입술이 열어 두 번째야. 응. 그리고 앞을 내밀어. 거기다 바람을 집어여 세 번째. 그리고 말하는 거야.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? 어휴, 씨. 자, 해봐. 안, 둘, 셋. 벌리고. 바람 집어여고. 나 좀 어떻게 했어. 잘하네. 네.